한글자막 by 한효정 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 학교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주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구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배로만 대서양을 건널 수 있었던 시절에 한 남자가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열심히 차비를 모으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급기야 힘에 부치도록 돈을 모은 후에 개수해 보니 양식과 배 싹시 전부였습니다 그는 배표를 구입하고 치즈와 비스켓을 사서 백팩에 잔뜩 넣고 배에 올랐습니다 과연 올라 보니 배는 아름답고 웅장하며 멋졌지만 그는 창문도 없는 삼등실에 자리를 잡고 짐을 풀었습니다 이제 수주위를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할 신세 긴장한 상태로 배에 타서 그런지 첫날은 그대로 지쳐서 푹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일어나 밖으로 나가 보니 신선한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배가 고파서 가방에서 치즈와 비스켓을 꺼내서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점심도 저녁도 그렇게 끼니를 때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런대로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배 위 칸으로 올라가서 보니 거기는 잘 차려입은 승객들이 우아하게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면서 또 몇 사람은 수영장에서 수영까지 즐기고 있었습니다 부패 음식이 쫙 멋지게 차려져 있었는데 그건 그에게는 그야말로 환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림의 떡과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참 복도 많지 소고기, 닭고기, 양갈비, 또 신선한 과일 거기에 각종 음료까지 그는 침만 삼키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그때서부터는 배고플 때만 치즈와 비스켓을 꺼내서 호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와서 아그작 아그작 씹어 먹으면서 허기를 달렸습니다 그러기를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노린내 나는 치즈와 비스켓을 주머니에서 꺼내 먹으려는데 누군가 곁으로 다가와서 그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저기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선생님을 며칠 동안 죄송하지만 관찰을 했거든요 선생님은 아마도 치즈와 비스켓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그토록 맥기니마다 그걸 드시니 말입니다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면서 아 아닙니다 저라고 왜 저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운 부패상에 차려진 음식이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단지 저는 제일 싸구려 3등표를 샀기 때문에 그 음식은 그저 그림의 떡이라서 그때 그 사람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선생님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은 그 표가 1등표이든 3등표이든 모든 음식값은 이미 표값에 다 지불된 것을 모르셨단 말입니까 웃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나봐요 다윗이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길부하산에서 적군 블레셋에 칼을 맞고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올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아들의 분분을 다했고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이었던 사올은 역사의 귀한길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도 전투에서 그때 전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를 정상화 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추스리게 됩니다 그의 신화들은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부족 간의 갈등, 완화 등 온갖 분야에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일대 왕이었던 사올의 집안에 어떤 이들이 남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대개 왕권을 잡으면 이전 왕의 핏줄을 제거하는 일반적인 예와는 달리 다윗은 이전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자선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은 생명의 친구 또 피를 나는 형제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잃은 후 내 형제 요나단아, 내 형제 요나단아 라고 그의 이름을 슬피 부르면서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고 결코 하루도 그를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대략 다섯 살 정도 되었을 때에 전쟁이 났고 그때 그의 유모는 그 아이를 들쳐 안고 도망을 가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왕손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두려움의 조건이 되었고 그래서 요단간 동쪽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순전히 자신과 요나단의 친구 요단 요나단과의 친구 관계를 생각하고 무비보셋을 불러서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혹은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서 다윗이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청을 베풀어야지 그리고 신하들은 요나단의 죽음 이후에 그의 식솔 중에 남은 사람이 또 있는지 수배를 해서 무비보셋을 불러들이게 된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당시 절대 왕권을 가진 다윗이 또 수많은 사람들 여러 집하에 온갖 지지를 다 받고 있는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전해드렸던 무비보셋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속으로 급기야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다윗왕이 무비보셋아 하고 불렀을 때 굉장히 떨렸을 거예요 그는 엎드려 절하면서 벌벌 떨면서 벗어서 당신의 종인이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밀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말 한마디면 그의 생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경각에 달린 그런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은 여유를 가지기가 어려웠던 거죠 바로 그때 다윗은 예상으로 크나큰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이 스크린에 나올 건데요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내가 네 조부 사오래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이건 엄청난 결단입니다 근데 또 거기에서 끝나지를 않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다윗은 자신의 로얄 식탁에 무비보셋을 매일 초청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불려갔던 무비보셋은 평생의 은혜를 거기서 입게 됩니다 성경을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인간 다윗이 총기가 흐려져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 이전 왕 사오래 신하 시바의 모함에 미혹돼서 다시 시바에게 돌리는 실수도 범했지만 훗날 다윗이 다시 시바에게 일러서 무비보셋과 재산을 나누게 해서 무비보셋도 계속적으로 잘 살게 해 주었습니다 사실 구약성경에 이 다윗 왕 또 무비보셋 시무이 시바 또 압살롬 이 사람들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경 주의 시간에 자세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서신학자 도널드 블러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개혁신학적인 눈으로 인간을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모든 인간은 위대하다 그러나 동시에 비참하다 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공부하는 만큼 발전할 수 있고요 노력하는 만큼 새로운 것을 끄집어 낼 수 있고요 생각도 못한 것을 개발해 낼 수도 있습니다 가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비행기에 수백 명이 타고 또 각자가 짐을 한 30키로 정도 짜리 들고 다 타고 화물칸에는 그렇게 많은 짐을 다 실었는데 이 비행기가 과연 하늘로 올라갈 것이냐 활주로를 막 박차고 달릴 때 그 바로 뜨기 전 순간에 굉장히 긴장됩니다 몇 번 타봐도 여전히 긴장돼요 그런데 사뿐히 올라가는 걸 보면 야, 인간은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인간은 굉장히 비참한 존재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넘어지기가 쉽고 또 눈에 보는 것으로 미혹되기가 쉽고 또 누가 옆에서 조금 싫은 소리 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또 인간입니다 어떤 때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타협하고 치절하게 사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위대하면서 동시에 비참하다라고 말을 했나 봐요 예전에 함석훈 선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대는 먼 길을 떠날 때 자기 아내를 맡길 만한 친구를 가졌냐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보다 더 필요한 질문은 어쩌면 그대는 그런 친구가 될 의향이 있는가 사람은 대개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의 생각에 머무르기가 쉬워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매몰되기가 쉬워요 늘 자기를 위해 친구 될 만한 사람을 찾아 헤매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친구를 찾는데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만들어서 평생 입히고 또 먹이고 보살폈던 피조물 인간이 배반하고 못된 짓만 일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을 낭만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화될 수 있는 존재로 보시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99년 인생을 사셨던 주선혜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좌담회를 하면서 제가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이 뭐였냐면요 교수님 사람이 교육으로 변합니까? 사람이 신학으로 변합니까? 귀가 어두워지셔서 완전히 소통이 됐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제가 그걸 다 써서 드렸거든요 모든 질문을 주 교수님은 그래도 사람이 신학 공부로 또 음악 공부로 교육 공부로 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인간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고 비관적인 그런 일관된 눈으로만 사람을 본다면 자기와 함께 할 친구를 찾기도 또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결국은 외롭게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애처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자문의 말씀처럼 진실한 친구와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다듬어지고 또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제 생각에 요나단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고 다윗도 역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한 사람 인생의 성공 여부는 그가 진정한 친구를 가졌는지에 따라 행복한 인생이었냐 아니냐 의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보지 않고 평생의 친구 생명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보십니다 너무나 다행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친구로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희생적인 좋은 친구가 되는 길을 늘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명대로 살면 됩니다 며칠 전에 아까 말씀드린 주선의 교수님과의 좌담회에서 다시 확인한 것처럼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나눠주고 세상을 떠나겠다는 주선의 교수님처럼 또 실제 이렇게 우리처럼 채풀에 있다가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아, 교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야, 저 망원동 뚝방마을에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똥냄새 나는 곳에서 그렇게 수천 명이 살고 있다 우리가 가서 좀 도와주면 어떨까? 그 말을 듣고 그냥 이 전도사님은 뛰어갔어요 비록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못된 구석이 있더라도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며 용납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의 명대로 살면 내 친구가 된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신학교에 다니면서 만만치 않은 음악 공부 또 기독교 교육과 신학 공부 또 신대원 공부 또 목회 공부하는 게 무척 중요하지만 평생을 같이 할 친구를 사귀며 그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태 책만 들여다보는데 모든 시간을 다 쏟았던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백세시대를 같이 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도 기울여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제부터 친구를 찾느라고 헤매지 말고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고 애써 보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부탁하니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장신대 20년의 교수 생활을 통하여 좋은 친구 교수 직원 또 학생들을 몇 명씩 사귀었고 제 생각에 그들은 평생 지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가능한 대로 저는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무비보셋이 죽을 목숨이었지만 다윗이 그의 생명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바라보아서 왕의 아들 대우를 받고 또 왕의 식탁에서 함께 한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친구 만앙의 왕이신 예수님의 식탁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마른 치즈와 비스킷만 먹지 말고 주님의 식탁을 마음껏 누리고 여기에서 시작된 영원한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사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Smile 화나의 위chutz 시청해주신 tailor 줍 궁금하자 구독 가지고 ВОию 인